그럼 해당란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본회담을 하시고요. 태블릿 피스를 통한 협약식 체결을 저희가 완료했습니다. 네, 촬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다음은... 자, 촬영합니다. 하나, 둘... 띄워넣어 주십시오. 네, 저 선생님 들어왔습니다. 함께해 주신 15분,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설명드린 후, 저희 도지사님의 인사 말씀도 들어보고, 또 시간... 협약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어서요. 여러분 앞에 있는 명패 또한...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률의 기업격차에서도 늘어나고 있는데, 중소기업이... 여러 가지 자동화된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있고요. 도민 부분은 이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공간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. 제사항에 에너지의 확충을 경기도는 중요한 정책적 목표... 다음은 글로벌 기준에 대응하는 정보도 필요합니다. 국가가 음식가스 이벤트를... 단지 경기도의 플랫폼이 아니라, 이것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... 기만수 센터장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기술... 에너지 관리 서비스라든지, 토탈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공개될 예정이고요. 에너지 가능하도록 이들을 선별할 수 있는 기임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기술집 3D 공간 정보 기반으로 태양광 적지 분석이라든지... 기술집 3D 공간 그래서 기술집 3D 공간은 이 기술집 3D 공간이 될 수 있다면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